첨단 영상 매체를 이용한 뉴미디어 특별전 빛으로 그리다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해 변화를 줌으로써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프로젝션 맵핑 기법을 소개하는 전시로 5점이 출품됐습니다. 안동에서 처음 소개되는 이번 전시회는 시각예술 장르를 체험하는 신선함과 함께 안동의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